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리기가 아주 부적절한 것은 이급 비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국가 기밀입니다. 정보를 그렇게 감추고 숨길까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정보 다 베일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. 구두로 보고하거나 구두로 지시한 거는 기록이 없다.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면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